아 진짜 정신없다 지금 다음 책이 세금자로 정신없어야 되고 쓰레기 버려 쓰레기 지금 절세인데 160은 그냥 60초만 하고 마라 그냥 아우 그냥 왜 저러나 했네 그냥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살지마 이렇게 살지마 잘 나오고 있네 아 가까운 주님 오빠가 가기를 잘했네 저녁이 결혼식입니까? 지금 결혼식 갔다는 게 다음 주 주말인가요? 불객한 집자였던 나성성 님은 일정을 승실하게 적어주시는데 이 시즌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까? 아이 그런 게 있어 지금 이번 달에만 결혼식이 지금 어? 두세 개가 예정돼 있어 다들 가니까 수기금은 아깝지 않아 아, 진짜 개그게 싫네 그냥 우리 일이 비싸줘요 때문에 장르님 종소를 해주세요 어제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소장수 에이아이를 뭉탱이로 맞으라 사람이면 다음 주에 플러스에 조이고 당뇨 이 시즌에 정답답단 친구들 함께 해줘요 시즌같이 답답하지? 장르 척장 장밥지 추월 너품냐? 빰빽 짬뽕 오늘도 보신까네? 빰빵 짬뽕 너, 너 자마 어? 자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 이리, 이리 가면서 어? 그럼, 좀 더 그러고